성모 성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가토릭 신앙의 보물 중에 하나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나누고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네 가지만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 또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보통 무혐십태라고도 얘기를 하죠 무혐십태 그리고 성모승천 이렇게 네 가지가 마리아 신앙 고백의 전부입니다 저는 구약성경에서 마리아를 설명해 드리고 신약가 올려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3장 15절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교회 전승은 원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보금 보금은 보금인데 구약에서 기원이 된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원보금 보금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원초다 그런 말인데 뭐가 기쁜 소식일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마리아를 예표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 뱀의 머리이죠 악으로 표현될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 하는 자체가 악으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원보금 원초보금이라고 하는데 이 원보금 3장 15절 창세기의 예고는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록의 12장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전승은 옛 아담과 새 아담 또 제2하와와 제1하와 이렇게 비교해서 교회 전승 교부들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고요 본래 아담은 옛 아담이고 또 마리아는 제2하와 또 제1하와는 말 그대로 하와인데 제1 아담과 제1하와가 불순명으로 죄를 통해서 인류에게 멸망이 왔다고 한다면 제2하와 그리고 새 아담인 제2 아담은 구원을 갖다 줬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하와가 지은 죄로 멸망에 빠진 인류를 둘째 하와 마리아가 구제지를 낳아 구하고 구원 질서로 회복했다 하는 표현들을 늘 교회 전승은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교부들이 사용한 칭호 제2하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첫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 아담이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부들은 서로 양쪽의 신구약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와는 자연적으로는 인류의 어머니가 됐지만 마리아는요 은총으로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마리아 하니까 여러 가지 천주교회의 오해도 있는데 오해가 아닙니다 집에서 어머니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아주 훌륭한 분도 공경도 하는데 존경도 하는데 어머니 공경은 당연한 것이죠 존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마리아는요 신구약 합본의 중심의 신앙의 모범으로 드러난 존재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어떤 종교일까요? 신구약 합본의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도드러진 특징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천주교는 하느님이 사람이 된 종교예요 이것이야말로 특징인데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종교다 거기에 마리아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심에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이 신비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마리아는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범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는요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종합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마리아의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잉태이기 때문에 성령론 또 뱃속에 누가 말씀이 살이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고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리고 마리아야말로 은청이 가득하신 분이죠 은청론 마리아야말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원죄론, 구원론, 또 마리아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세바던 공의의 교회원장 8장, 마지막 장은요 마리아에 대한 장으로 꽉 차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세바던 공의가 마리아 부분을 따로 헌장으로 하지 않고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에 한 대에는 대단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론도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종말론의 우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마리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늘로 불러올림을 당하는 그러한 구원된 존재로서의 마리아 그분이 바로 종말론의 중심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우리 그리스도계 모든 신학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분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초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고백하고 진술하고 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2사에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2사에서 7장 14절은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요 히브리 말로 알마라는 뜻인데 알마 처녀라기보다는 젊은 여인입니다 라틴말이죠 알마마때는 마리아의 젊은 여인이라는 뜻인데 역사의 인물로서는 아아즈의 아들 히지키아를 가리키지만 종말론의 메시아적인 의미로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마테오와 루카보금은 이런 표현들을 달리 인용하고 있는데 2사에서 7장 14절을 마테오 보금은요 1장 23절에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하고 인용했는데 바로 이것은 요셉에게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구세주의 탄생과 세상의 구원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하는 고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7장 14절 2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루카보금은요 마리아에게 이러한 게시가 드러납니다 마리아에게 드러나는 루카보금 1장 26절에서 31절은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구약의 7장 14절 2사에서는 신학에서 마테오 보금과 루카보금이 인용되면서 이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인 바로 이것이 동정의 모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구약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사회에 반영드리고요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 표하는 마리아는요 어머니이고 모성입니다 구약에서 마리아를 직접 묘사하지 않지만 보금의 빛 아래서 구약은 메시아와 새로운 하느님 백성과 관련된 마리아의 모성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제시하고 구세주 어머니 협력자 마리아에 대해서도 역시 놀라운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을 한번 가보면요 신학에서는 마루꼬보금 특히 공간보금 안에서 보게 되면 마루꼬보금은요 사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살짝 빼고요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 잉태의 탄생을 암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지만 마테오보금과 루카보금은요 예수님을 목수라든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보금서 시작부터 루카보금과 마테오보금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동정 잉태의 탄생을 이미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보금이 가장 공간보금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리아에 대한 표현들 루카보금에서 가장 중요한 마리아에 대한 표현들은요 루카보금 1장 38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라틴 말로 피아트이라고 하죠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이 말씀의 육화를 가져왔다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 사이의 일치를 이루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공생활 역사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번 십자성어를 긋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럼 마리아를 빗대어서 볼 때 마리아가 전체의 삶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요 마리아는 루카보금 1장 38절에 예라고 하는 순명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는 예 이 믿음이 이 피아트의 마리아가 인류 구원을 위한 협력자가 된 겁니다 루카보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다른 보금도 마태보금 나오지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할 때 어머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표현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고 실천하는 것 듣고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의 삶을 사시는 분이 마리아예요 1장 38절 루카보금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마리아 성모 마리가 성소적으로 왜 하느님 어머니가 되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 어머니가 된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것은 마리아의 의지 제거하고 성령께서 무조건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한 동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성령을 받아서 동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교부들 특히 오리기네스라든가 이런 많은 교부들은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마리아야말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부분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떻게 불렸냐 마리아처럼 하느님을 낳는 소명을 받았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은 성령을 또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늘 잉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축복의 원인은요 믿음입니다 마리아야말로 모델이죠 어떤 모델? 슈퍼모델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 이러한 루카복음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사건과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되새기면서 담았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알아듣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세모면 세모대로 네모면 네모대로 원인은 원대로 내가 상대방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리아는 온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역시 카나 혼인잔치와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십자가 아래에서의 마리아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명칭이 소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도래하신 예수님의 때가 바로 갈바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당신 아들이라고 하는 사도를 소개하고 제자 사도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정녀는 모든 신앙의 영적인 어머니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묵시록 12장도 역시 3장 상세기 3장 15전과 관련해서 그 예표가 실현된 것인데 묵시록 12장 1절에 보면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은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개 별로 된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인 우주 광명이라는 이 세 원초는 초월성을 얘기한다 이 초월성은 하느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에 대한 마리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4가지 사대 교리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인 사대 교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자유를 부여해서 종교 자유 이후에 거의 200년 동안의 박해가 지속됐을 때 순교 영성이 많이 발전됐는데 종교 자유 이후에는 순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순교 영성이 자연스럽게 동정성의 영성으로 자연스러운 동목이 이동됩니다 발전됩니다 따라 성 바실리오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역할은 수도관처럼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사이의 본성적인 친교를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가지의 마리아 사대 교리를 얘기하면요 희란 말로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은 431년 에페스 공의회에서 선포한 거고요 두 번째로 평생 동정의 신 마리아 샌베르 위리진의 마리에 이것은 533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5세기 6세기에 거의 초세기라고 할 수 있는 5세기 6세기에 선포된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개 인마콜라타 콘첩시어 마리에 무혐시태는 최근입니다 사실은 1854년이죠 1854년에 교황 비호 9세기에서 선포하신 내용이고 아슘시어 마리에 성모 승천은 교황 비호 12세기에서 1950년 모든 성경의 대축일 11월 1일 날 선포된 교리입니다 이 4가지 교리는 상당한 심오함이 있는데 액면으로만 듣기에는 오해가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론에 대한 교리이면서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테오토코스를 먼저 보면 하느님의 어머니 교인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했는데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 전례, 교리 교육에서 이 가르침을 고백해서 전달해 왔었습니다 창조신학과 그리스도 구원론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았고 성 암브루시오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마때르데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31년 공의회 이전부터 있었죠 초대교회에는 3, 4세기에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케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트 노플 교회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를 주장했었고요 안티오케 교회는 안트로포토코스 인간의 예수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니까 인간의 예수다 하는 걸 인간의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콘스탄트 노플 교회에서는 특히 네스트리오스가 2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와 인간의 어머니를 좀 적절하게 중용으로 섞어서 크리스토토코스 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고백을 했는데 431년 에페스 공의회에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로 선언한 것이지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낳으신 분이라는 차원에서 테오토코스입니다 인간 마리아가 신성의 하느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 마리아가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는 측면에서 신성의 의미의 테오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는요 평생이란 의미의 동정성 한 번 동정은 이해가 가는데 평생 동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 선포된 교회는요 더 면밀하게 그 시대 상황과 면밀한 교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잉태이전의 동정성은 생물학적인 의미이고 출산 시의 동정성은 신비적 의미라면 출산 후의 동정성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동정인데 이것은 어떤 뜻일까 하느님의 주도권의 의미를 얘기한다 하느님의 주도권이다 남성을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죠 남성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일이죠 손상받지 않은 마리아의 동정성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영이 마리아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와 강생의 신비 속에 하느님의 말씀과 영의 움직임이 신비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티오케의 성인야시오께서도 이미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하느님으로도 유래되기 때문에 동정 마리아라부터의 탄생도 역시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냐 하는 질문을 2세기부터 했었고요 4세기에 가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이 보편적인 교회 가르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정성은 신앙의 진술이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현대 신학자들도 마리아의 동정성이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감소시키지 않듯이 마리아의 무수성을 손상 내지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온전히 어머니며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요 무혐지태는 또 성모승천은 최근에 교황님에 의해서 선포됐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민간 신앙으로 또 많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때 요한 둔 소쿠투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선취된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616년 프란치스코 스와레츠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일치에서 그리스도의 무죄가 곧 구원의 중개자로서 마리아에게 연장되었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무혐지태는요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진 포괄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선취된 구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구원의 중개자로서 첫 자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모승천은요 선취된 종말론입니다 무혐지태가 선취된 구원이라면 선취된 종말론인데 바로 1950년에 교황 비호 12세께서는 원주에 물들지 않은 평생 동종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예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개시된 신앙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후반기에 선포되었던 무혐지태와 성모승천은요 그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교의를 후반부에 1854년 또 1950년에 이러한 선포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으로 고백했던 마리아에 대한 고백을 다시 선포한 것이죠 공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이시며 원지없이 인케되신 마리아로서 우리가 종말에 미리 맛봐야 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차원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모성으로 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